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자것들이 문아, 사람들이 여기 엄마한테 왜 그래? 이봐, 어린이. 사나이는 웃는 게 아니다. 저기 봐. 카메라가 엄청난 질. 지금 엄마가 주인공이잖아. 답당놈들이 엄마를 괴롭히는 장면인데. 지금부터... 저 악당들을 다 부지르고 엄마를 구해낼 거야. 어머, 벙개맨처럼? 벙, 벙개맨? 그렇고 말고. 오늘 여자니까 벙개거리구나. 그래! 나는 벙개거리다! 슝 날아갈 거야! 지민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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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